폭염에 평창광천선굴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관광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광천선굴에는 지금까지 모두 2만 5천여 명이 다녀갔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열흘 동안은 9,040명이 방문했습니다. 850m 길이의 석회 동굴인 광천선굴은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유석과 석순, 석주 등 동굴 생성물이 잘 발달해 있고 박쥐 등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탐방로가 있어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